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엘윤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시황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상 찍는 날짜가 8월 23일 날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큰 눌림목이 한번 발생할 거라고 했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눌림목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게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오늘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이 화요일을 지난 기체버튼은 조금씩 더 회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한번 예측해 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토요일날 눌림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 주 보면서 좀 제 예측이 맞았지만 기분은 뭐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투자 좀 더 집중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또 강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제가 그런 식으로 조금 강의를 섹터 강의 위주로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섹터를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바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라라는 내용으로 제가 제목을 준비를 했고요 미래를 예측을 하라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잘하려고 하면은 미래 예측 뭐 이꼴 종목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라라는 말하고도 좀 비슷한 이야기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미시경제 좀 미시적으로 좀 넘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는다도 없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이분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 처음 보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이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투자계에서는 굉장히 핫하신 분으로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분이 만났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짓고 다니는 시기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1999년 우리가 그때가 언제죠 IMF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이분은 손정희 회장님이라는 분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고요 소프트뱅크의 회장이시며 일본에서 개인으로 두 번째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란 창에 이 손정희라는 분 소프트뱅크의 회장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사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시죠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아무튼 제가 이 인물 손정희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고 있죠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하고 또 손정희 회장도 만났죠 자 그리고 지난 정권 우리 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또 만난 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의 다 만났죠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대통령을 다 용접한 사람 이분이 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대통령까지 만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요거까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누구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과거에 항상 이분이 오면은 이렇게 영접해서 나갔거든요 직접 이렇게 회장 부회장이 나갈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전략회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좀 알려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를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예전에 만났을 때 왜 만났냐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IMF를 막 극복하려고 부더니 노력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시기에 경제적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분 손정희 회장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 모양이 돼 있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르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방법을 뭐라고 했죠?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다 똑같죠 첫째도 브레드밴드 둘째도 브레드밴드 셋째도 브레드밴드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파란색에다 검색해 보세요 브레드밴드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방송 그리고 휴대폰 뭐 이런 전파 뭐 이런 게 브레드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땡 브레드밴드 그렇죠? 뭐 땡땡 브레드밴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3사가 있죠 그 3사가 다 지금 브레드밴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자 이런 내용으로도 1999년도에 여러분들 혹시 그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휴대폰이 막 나왔습니다 삼성의 애니콜 젊은 분들은 애니콜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애니콜이 삼성에서 만들었거든요 자 그 당시 그때 막 통신업이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은 지금의 이 휴대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손정희 회장의 일대기를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손정희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과정을 또 성장 과정을 어떤 성장 과정을 겉겋으며 또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파란창에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이분 손정희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브레드밴드라고 했죠 첫 번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20년이 지나서 이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AI, AI, AI 이것만 기억하세요라고 했고요 이거는 자료 출처는 어디냐면 청와대거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따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땡땡땡 방송국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그걸 우리가 AI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분이 두 번째를 이야기했고 한국은 AI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된다 라고 또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아직 주식 투자 특히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AI 기업들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분은 투자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만한 기업들 다 나오죠 우버도 나오고요 위워크도 나오고요 지금 위워크가 유명해졌지만 이 당시에는 위워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름만 들으면 아주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AI 기반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 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런 브리핑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AI를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또 제가 하나 제가 예전 과거 기사를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목 한번 읽어보면 버핏, 워런 버핏 그러면은 가치주의 대가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이 좀 배반을 했습니다 가치 투자가들을 좀 배반, 배신을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애플주 45조 원 상승했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언제 끄냐면요 2018년도 기사거든요 그래서 손정희의 바이오주는 하루에 1조 정도를 쳤는데 워런 버핏은 48조까지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표시 한번 제가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8년 11월에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는 뭐냐면은 버크셔 해수웨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건 앞에 글자만 버크셔는 포트폴리오의 25%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워런 버핏의 자산이 얼마인가 아시죠? 어마어마시한데요 그 자산 포트폴리오의 25%를 애플에 투자했지만 지금 비중은 언제라고요? 조금 지난 시점에서는 현재 비중이 40%로 늘었다라고 했죠 근데 워런 버핏이 과거에 주식 투자 자기 체계를 발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Knowledge of Circ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지 범위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제 책의 저서에 IT 기업들은 절대 투자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1990년대 한 중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IT 기업에 다 투자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버크셔는 16억 달러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도 샀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치투자 과거에 워런 버핏의 책을 읽고 가치투자에 감명받고 투자하신 분들 아직까지 그 투자 철학을 갖고 있은 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 들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이렇다고 치고요 손정희 회장은 IT 기업에다만 계속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워런 버핏이 1대 투자 전 세계 1대 투자가라고 하면 이제는 손정희는 막 떠오르는 투자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잠깐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기 기사를 또 똑같이 가져 나왔는데요 손정희 회장이 만든 세계 최대 규모 펀드도 미래의 해답을 같은 곳에 찾는다라고 했죠 손 회장은 2016년 사우디아라비의 퍼플릭 인베스터먼트 그리고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손정희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국북펀트 그리고 애플, 폭스컨, 퀄컴, 사프 등과 함께 전부 다 IT 기업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면서 약 이 규모가 천억 달러의 규모다라고 돼 있고요 그죠? 2017년 5월에 설립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걸 벌써 다 투자를 했고요 주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영국 반도체 회사 ARM을 82억 원에 주고 샀다가 지금 소프트뱅크가 약 35조 원에 35조 원에 인수한 회사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요즘 정세에 보면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내용이 뭐냐면 요즘 정세에 뭐죠? C4죠 그죠?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 네 나라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 원천 기술이 뭐죠? AR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두려워하는 게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모든 반도체의 기본은 이 ARM입니다 그런데 이 ARM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사갖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 한 1, 2년 전에 이걸 다 주식 처분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래를 이미 볼 수 있는 성년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고 있죠 중국에 가장 인터넷 쇼핑몰 우리나라 쇼핑몰도 있지만 일본의 가장 유명한 쇼핑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알리바마하고 마윈 회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윈이 이거를 거의 일대주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셨다 그러면 자 실제로는 주식 배분으로 봤을 때 일대주주가 누구냐면요 소프트뱅크입니다 약 32.4% 가지고 지금은 상당수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당시에 이 알리바마가 크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2%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의 손정혜장이 갖고 있었고요 마윈은 8%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누가 챙겨간다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거죠 다음 거 보면요 자 우리 쿠팡 있죠 미국에 상장했는데 과거에 이게 언제쯤 뉴스냐면 2018년도 뉴스거든요 손정혜 회장이 비웃음을 샀습니다 쿠팡에 계속 마이너스 보는데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마이너스 볼 때마다 손정혜 회장이 크게 1조 투자하고 2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가 2018년도에 당시에 제가 이데일리에 출연을 해서 고수다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말 우스갯이분이 우스갯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 손정혜 회장이 딴 건 다 잘했는데 이것만큼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국내 시장의 대체적인 여론이었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성공을 했죠 재작년에 나스닥이 상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냈는데 그 최대 지분자가 누구죠?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쿠팡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딱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재주는 누가 구르고 돈은 누가 챙긴 이런 회사 꼴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난다긴다는 IT 회사들 많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맨 마지막 그 빨간 표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죠 손정혜 회장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에도 고급 두뇌들이 모인 곳이 네이버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들이 선택한 기업 중에는 AI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거 캡처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도 되고요 다음 내용도 보면 특히 네이버는 어디로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죠 AI 의료 스타트업에 다수 투자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좀 미래를 볼 줄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AI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더라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8년도 기준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나 스타트업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성공하면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다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시도 여러분들 캡처하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정말로 우리가 안목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 이 방송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조금이나마 좀 진전인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주식아재 대니엘윤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아재 저 대니엘윤은요 항상 퀀트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퀀트 방식은 제가 너무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고 혹시나 이거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난주 제가 화요일이죠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 화요일이었고요 제가 화요일 날 이 방송을 찍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에는 광복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기점으로 제가 이 자료들을 이 방송국에다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기점으로 해성DS를 제가 넘겨드렸거든요 그리고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가래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봤는데 지난 방송 한번 보시고 이걸 보시면 아마 똑같아라는 걸 아실 거예요 PER도 똑같고 PBR도 똑같고 PSR도 똑같았는데요 그 당시에 5만 7.900원 했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요 지지난 금요일이죠 지금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찍고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이게 좀 녹화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좀 양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좀 보니까 토요일 날 제가 8월 20일 날 방송을 했지만 제가 19일 날 금요일 날 이미 이게 10% 정도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드렸을 때 화요일 날 샀다고 하면 이거를 샀다고 하면 거의 한 10% 가까이 10%는 안 되지만 이 정도 수입을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역시 여러분들 제 주식아재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또 보실 수가 있고 또 우리랑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쯤에는 주식아재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제가 또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2006년부터 2011년도까지 저 PBR 기업들만 조사를 해갖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거 평균치입니다 몇 배 정도가 올라갔죠 17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약 62%의 수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지난 강의에 지지난 방송을 통해서 PBR의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과거의 거를 꼭 한번 보시고요 이데일리 TV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과거 영상들을 볼 수 있으니까 꼭 PER, PBR 공부를 한번 해보셔라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그러니까 8월 22일 어저께 월요일이었거든요 22일 기점으로 했을 때 펀드멘탈을 제가 PER이 낮은 걸 좋은데 높은 데도 더 낮게 가는 종목을 꼭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오늘 종목 히든 종목 역시 6에서 3, 6도 낮은데 그보다 더 낮게 되죠 3.67입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자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도 1보다 낮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0.66에서 0.61입니다 너무낫죠 1보다 낮으면 보통 좋다고 하거든요 PSR 같은 경우에도 1보다 낮으면 좋은데 1보다 너무너무 낮죠 0.3에서 0.1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의 교회는 뭐냐면은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너무 지금 본연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인쇄요로 기판 플랜티드 서클 볼드 이쪽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력 부분은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거 HDI 부분과 반도체 중심에는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죠 패키지 섭스트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가 주로 만드는 이게 그림 안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죠 반도체 기판 패키지 섭스트잇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요 생산품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조를 찾아서 어떤 제품 분들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매출액이 커야 되거든요 자 여기 매출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2021년에는 어마하게 됐습니다 1조 4241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죠 그런데 이번 2022년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벌써 8천억이 넘어서 작년을 벌써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보고서를 다 보니까 그 정도 이번 년도는 작년보다 뛰어넘을 수 있고 역대 최고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이익도 보면은요 작년에도 851억 원 해서 최고를 올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 1분기 2분기 합쳐서도 643억이기 때문에 작년 거를 뛰어넘는다 이런 기업들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다음에는 단기순이익이죠 단기순이익 작년에도 723억 했는데 지금 1, 2분기 합쳐서 500억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줍줍해야 되죠 빨리 빨리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제가 지난 강의 그리고 이번 강의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종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관계는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남의 돈 내 돈 합친 거거든요 남의 돈은 부채고 내 돈은 자본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두 개 다 합친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맨 마지막 분기만 보면 되거든요 1조 2,74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분기보다 지난 분기 1조 952억 보다도 한 1,500억 이상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남의 돈이 늘어났는지 내 돈이 늘어났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부채는 남의 돈이죠 부채를 봤을 때 부채가 한 1,500억 정도가 늘었죠 자본은 내 돈은 얼마 들었죠? 한 500억이 늘어났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잘 된 회사는 레버리지 효과로 오히려 빚을 내어서 은행 이자만 주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자 이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3분기 연속 정룡 동기 영어 위임 감소를 했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피트 린치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워너버핏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투자가인 피트 린치는 오히려 이렇게 1,2분기 회사는 훌륭하지만 1,2분기 동안 적자 보는 회사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적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연결 주요 액사인 땡땡땡땡 이 적자가 확대 주요의 원인인데 이걸 이번에 해소을 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하반기에 주요 교육사 주요 제품 판매에 따른 물량 증가가 기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종목 점수는 92점 나왔고요 투자 적극적으로 분류되어서 8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오늘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희동 종목으로 알려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시가제 채널 측화해 주시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윤희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